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Youngstreet and 모든 건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Youngstreet과 함께야 꿈을 노려면 눈앞에 펼쳐서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Youngstreet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이것은 생방송인가? 샘방송인가? SM Live! SML! SML 여섯 번째 호스트입니다 솔로로 돌아온 샤이니의 민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샤이니 민호입니다 자 그럼 SML 여섯 번째 시간 지금부터 SML 민호편 함께하겠습니다 브랜드의 Youngstreet 2부 시작했습니다 민호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이니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저희가 지난주에 또 뵙고 그죠죠 우리 음악방송 자주 뵙네요 네 좋네요 알게 된지가 그래도 선배님 오래 뵈가지고 데뷔 때부터 봤고 꽤 됐죠? 워낙 저희 레드벨벳에서 워낙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광팬 아니겠습니까? 광팬뿐만 아유 정말 제가 누누히 얘기하죠 제 군생활을 레드벨벳과 함께 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잘 챙겨주세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팬이어서 감사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저희들 저희 레드벨벳에 약간 부끄러움들 좀 많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워낙 다가가고 싶어도 잘 못 다가가는 성격이기도 한데 먼저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시니까 저희 멤버들이 진짜 멤버들 모두 다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선배님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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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고 근데 진짜 너무 다 예쁘고 다 착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연습생 기간을 이렇게 뭐 함께 한 게 거의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선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어렵겠다 이런 생각에 더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거죠 아 이런 마인드 보세요 아 이런 선배님의 마인드 보세요 이 깊은 곳엔 이 꼼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아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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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완벽해요 아니 우리 선배님께서 영수는 꼭 나가야 한다고 아 이건 무조건 제가 첫 라디오에요 그 솔로 앨범 나오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 웬디가 하는데 우리 승하니가 하는데 나 영수는 무조건 승하니 분명 나왔어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제가 오늘 너무 최고로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왜냐면 힘들어 힘들어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해볼게 아니 제가 열심히 해볼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조은샘님께서 까 좋아하는 완디리 영수의 좋아하는 민호라니 너무 즐거워요 하트라고 아 은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는데 네 진짜 이목구비가 너무 왜 이렇게 뚜렷해요 모르겠네 이거 약간 왜 이렇게 진하게 나오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많은 아티스트분들을 뵙지만 아니 선배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뚜렷해요 오늘 약간 더욱더 진한거 같아요 그쵸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진짜 진하시지 어 나 한국사람은 한식 지금 한식 제대로 먹고 왔는데 지금 김치찌개랑 아주 아 너무 멋지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솔로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첫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 데뷔 14년만에 네 네 축하드려요 아이고 이게 벌써 14년이 됐고 이야 사실 저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낼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못했고 안했는데 진짜 오롯이 우리 팬분들 우리 샤이니월드 위에서 진짜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고 꼭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엄청 커져서 이번 날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원래 노래할 때 말하듯이 불러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치 그치 처음에 보컬 레슨 받을 때 말하듯이 불러라 말하듯이 불러라 그래야지 와닿는다 하는데 어 뭔가 선배님의 앨범을 딱 들었는데 이 중저음의 그 매력이 진짜 말하듯이 딱 불러놓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그 우리 샤이니 앨범 할 때는 우리 멤버들이 그 음역이 높아요 엄청 높아서 제가 보통 낮은 파트 부르거나 아니면 높은 거는 거의 다른 멤버들이 맞는데 그 제 앨범이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제일 잘하고 자신 있는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 음역에 맞는 이제 그 곡들을 이제 갖고 와서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의 늪에 빠졌다 오늘 아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야 근데 이게 오늘 그 이제 SM 아티스트가 나오면 이제 sml sml 이게 제가 여섯 번째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어 진작 나올 걸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아닙니다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이제서야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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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이제가 시작입니다 아 이제 계속 나와야지 네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앨범 최이스 어떤 앨범인가요? 아 이번 제 첫 미니앨범 최이스는요 어 저의 이제 감성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스토리를 담은 그런 앨범이고 응 그리고 또 저희 샤이니 솔로 세계관이 있어요 네 이스 세계관이라고 네 이제 첫 번째로 솔로를 냈던 태민이의 이제 에이스 에이스 네 종현이 형 베이스 그 다음에 키의 페이스 온유 형의 보이스 그 다음 제가 마지막 퍼즐인 이제 체이스로 완성된 저희 솔로 세계관입니다 크으 마지막 퍼즐 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 SM 아티스트 최초로 어 다 솔로 앨범을 내게 됐네요 아 우와 최초 우와 멋있다 그 약간 저도 이거에 약간 자부심이 생겼어요 오 진짜 멋있다 내가 내면 이게 최초인거야 오 하고 싶더라고 오 우리 팀 최초 달아야겠다 오 진짜 멋있다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이거 몰랐다가 네 인기가요 갔는데 대기실에 아 네 이게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딱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어 선배님들 앨범인데 아 이게 마지막 퍼즐이구나 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생겨서 아 제가 또 이 마지막으로 이거 대미를 좀 장식해보자 해서 열심히 준비했죠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 타이틀곡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노아죠 네 타이틀곡 제목이 노아죠고요 어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힙합 R&B 장르의 노래이고 그리고 약간 가사가 이제 뭐 꿈속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상대의 뒷모습을 쫓지만 결국엔 닿지 못한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아노루프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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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SMUSA에 있는 직원분이 한 명 한 명씩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공수를 해왔죠 어떻게 보면 이 곡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송캠프나 이 곡이 들어왔다 이런 곡이 아니라 뒤지고 뒤져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찾은 거야 그래서 이게 공수하기 어려웠어요 보통은 이거 받는 건데 그렇죠 제가 쭉 듣고 난 이걸로 해야겠다 되게 소중한 곡이네요 엄청 소중합니다 대단합니다 퍼포먼스는 그동안 보여줬던 장르가 다른 춤이라고 하던데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샤이니 하면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죠 군무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동선도 그렇고 독특한 안무들도 많이 하고 조금 흔히 말해 저희 말로 하는 빡센 안무를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 노래가 좀 그룹이 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살리려고 거기에 맞게 안무를 짜봤어요 저도 이런 스타일을 처음 해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이 처음이셨어요? 이러고 그룹이 하는 건 처음 했죠 처음이라고 하기 너무 그리고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컴백하고 나면 사전 녹화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몇 번 하면 땀에 뻘뻘 젖었는데 이 곡은 그 정도까지는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이라고 느껴지기에는 너무 잘 완벽하게 단점들을 최대한 안 보이게끔 보완하신 건가요? 보완했죠 치가 안 났어요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안무 디렉터분이 잘 짜준 것 같아요 멋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샤이니 민호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기 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신곡을 듣고 와야겠죠 민호 선배님의 노아저 체이스 민호 선배님이 노아저 듣고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일단 선배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저음 때의 목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고음 안에서 그런 게 없어도 중저음에서 매력을 찾는 게 진짜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약간 녹음할 때 저도 이제 톤이 낮으니까 제가 딱 느꼈을 때 또 이게 항상 제가 갖고 있는 톤도 있는데 얻어 걸리는 날이 있어 얻어 걸리는 날이 있어 진짜로 오늘 내 톤이 왜 이렇게 좋아 뭔지 알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런 거 그럴 때 녹음이 또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약간 운도 좀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걸 듣는데 왜 이렇게 멜로디 라인도 그렇지만 목소리 톤이랑 멜로디 라인이랑 다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수록곡들도 다 네 그게 다 정말 제 스타일의 곡들만 담아가지고 회사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여기 이 우리 웬디 영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곡을 하니까 더 이게 잘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원해서 하니까 더 잘해야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정도 수정 녹음도 내가 먼저 이 곡 여기 부분 수정하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놀라더라고요 놀랄 정도예요? 왜 이렇게 몇 번을? 아 근데 이게 좋아요 전 제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또 우리 권보배님께서는 앨범 음악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라디오에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영스에 나와서 이렇게 비하인드도 듣게 되니 너무 좋네요 멀리서 날아온 소중한 누워줘 놓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보배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좋네요 사실 제가 진짜 음악 얘기를 많이 못해가지고 라디오 나오면 사실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꼭 나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오늘 정말 놓치지 않고 하나씩 다 해주세요 아 그럼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웬만한 건 제가 다 풀게요 네 이번 앨범에 대한 멤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오늘 온유 선배님은 뮤비 촬영장에 선물을 사오셨다고 그리고 태민 선배님은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직원분께 받아서 챙겨들었고 그리고 또 키 선배님은 다행히 잔소리를 하진 않으셨다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이 셋이 딱 이렇게 해줬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멤버들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얘기해요 괜찮아요 다른 얘기해도 다른 얘기라면 광고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광고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영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광고예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좋아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문자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네 6024님 퍼포먼스가 없는 뮤직비디오가 매우 인상적인데 뮤비에서 꼭 집중해서 봐줬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빈호 왕자님 사랑합니다 연기력이 또 감사합니다 연기를 해주셨죠 또 이게 또 제가 어떻게 보면 SM이 좀 자랑하는 퍼포먼스를 과감히 버리고 제가 또 개인활동할 때는 또 작품을 또 연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솔로 활동에 이걸 이 점을 좀 녹이면 좋겠다고 해서 회사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상의 오랜 상의와 싸움 끝에 또 이겨내서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희 한국 발라드 음악이나 댄스 음악도 이런 스토리 위주의 뮤직비디오가 있었죠 많았죠 네 엄청 많았죠 아니 근데 근데 진짜 본인이 한다기보다는 웬디씨 어릴 때 아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그때의 갬성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토리라인이다 보니까 약간 뭐 반전도 있고 일부러 그런 거를 좀 넣고 싶었고 뭔가 그런 메타포적인 것도 처음부터 해가지고 넣고 그래서 약간 더 가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립도 그냥 뭐 세트가 있으면은 그 앞에 서서 찍고 뭐 또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찍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조건 뭔가 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뭐 움직이면서 립을 계속하고 그런 포인트를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배님이 연기를 하시니까 하나의 약간 미니 약간 영화처럼 약간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서 이번 뮤비를 그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별로 많이 있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네요 아니 아니요 웬디도 할 수 있어 저는 연기 다 빼달라 그래요 아니 아니요 립만 하겠습니다 연기 빼주세요 라고 말한 편이라서 저 너무 대단했어요 보고 이게 아무래도 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사가 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립도 한 거고 그것도 대단해요 또 이 어쨌든 이게 이 감정을 눈빛으로만 전달해야 되니까 그게 대단해요 그 작업 고민하는 작업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감정을 쌓고 여기서 좀 보여줘야겠다 그걸 감독님이랑 미팅만 한 진짜 6, 7번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이번 앨범 준비가 진짜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준비 기간은 비슷했는데 과정? 과정 때 사실 저희가 팀 거 할 때는 뭐 두 번? 많이 만나면 세 번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이번에 저 혼자 하니까 제가 시간을 내면 되니까 막 그냥 밤 11시 12시에도 미팅 잡아달라고 해서 만나고 진짜 나쁜 아티스트예요 직원들이 쉬어야 되는데 시간이 또 그만큼 또 잘 내고 싶으니까 첫 번째 또 그런 앨범이니까 사실 스케줄이 있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쁘니까 워낙 바쁘셔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아 그랬습니다 좋다 네 그러면 이번 수록곡 Prove It 네 세 번째 트랙이죠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부야? 네 계속 민호 선배님께 대해 궁금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짜복자 50번 김은찬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내 곁에 두 개 더 기절이 시들어간다 해도 별들이 영세 틀이들어 볼래 네 거쳐 거쳐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거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틀이들어 함께 명팬스의 한 거래 룰루랄라 영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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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세트 영세트 오늘도 난 영세트 웬디의 영세트 웬디의 영세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SM 라이브 SM의 민호편 솔로로 돌아온 샤이니의 민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록곡 Prove It 듣고 왔는데 다른 수록곡들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또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번에 수록된 곡 중에 런어웨이, 워터풀, 초이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싱글로 냈던 헬트브레이크까지 수록이 돼 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담아가지고 좀 굉장히 R&B스러운 노래들이 많고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런어웨이 진짜 좋았고 한 번 딱 들었는데 멜로디가 귀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흥얼거리게 됐고 Prove It 처음에 기타 리프 같은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좋지? 워터풀은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 몽환적인 느낌이 림키미님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 이 곡도 듀엣곡이 아니었는데 A&R의 아이디어로 듀엣으로 바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음악이랑 광고 나가는 사이에 잠깐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앨범 만들면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어쨌든 첫 제 미니 앨범이고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고 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샤이니로 활동을 하고 샤이니로서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가 생각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이번 앨범을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샤이니스럽지 않은 곡들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좀 런어웨이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 샤이니 곡으로 제가 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혼자 부르게 되면 분명히 멤버 목소리가 생각날 수 있겠다? 키가 이거 피처링 했으면 어땠을까 태민이가 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온유형이 여기서 막 브릿지 물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힙합 아티스트 제가 좋아하는 제미나이 씨가 계셨는데 부탁을 했죠 그러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 곡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약간 아이디어를 가지고 앨범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선배님 다른 선배님들의 목소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너무 좀 다르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민호 선배님 목소 그냥 민호 선배님 앨범이니까 그냥 너무 진해요 이제 색깔이 그래서 저는 전혀 그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면은 확실히 이 열정을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전 너무 좋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312님께서 이건 진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카타르 시차를 산다는 축구인 출신 아이돌 민호가 생각하는 월드컵 우승국은?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카타르 시차로 사는 건 맞고요 제가 축구인 출신은 아닙니다 축구인의 아들이고 제가 어제도 이제 새벽 오늘이었죠 오늘 새벽 4시에 경기를 챙겨봤는데 이제 결승점만 남았거든요 웬디씨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아르헨티나와 이제 프랑스가 격돌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프랑스가 우승은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르헨을 응원합니다 이제 메시 선수가 이 렛츠 댄스 진짜 마지막 월드컵이거든요 그 월드컵 들어올리는 장면을 좀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프랑스의 이제 월드컵 2연패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아르헨의 메시를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결승전을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엄청 계속 진짜 메시를 엄청 좋아하셔서 고개를 막 막 끄덕끄덕끄덕 축구 얘기만 진짜 영수 찢을 수 있는데 지금 나가서 작가님이랑 스톱만 떠시면은 하루 종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축구 얘기로 24시간 떨 수 있어요 지금 작가님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호 선배님께서 예상하는 우승국은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자 sml 민호 선배님 편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월드컵이라 그런지 고트란 말이 많이 들리죠 레전드를 넘어서 greatest of all time를 줄여서 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레전드 실물 고트 우리 민호 선배님을 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불, 고트, 카리스마, 민호 좋다 이거 불, 고트, 카리스마, 민호 우리 민호 선배님이 실물이 정말 레전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팬분들이 민호 선배님 실제로 본 훈훈한 목격담을 보내주셔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리 최소연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초등학교 시절 TV로 우연히 샤이니의 민호 오빠를 보게 됐다 안녕하세요 불꽃 카리스마 민호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눈빛 뭐야 완전 사슴이잖아 그때부터 민호 오빠를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2018년 샤이니 10주년에 처음으로 팬사인회에 가게 됐다 실물로 영접한 오빠는 레전드 그 잡채였다 어떡해 너무 잘생겼어 세상에 말이 돼? 그리고 내가 사인받을 차례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차마 마주 볼 자신이 없어서 배꽂은 책상과 사인해주는 손만 열심히 봤다 그리고 너무 떨려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호드닥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뒤에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 웃는 거다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민호 오빠가 뒤돌아서 가는 나에게 열심히 손을 흔들어주시면서 나 좀 봐주지 하면서 손을 열심히 흔들고 있는 거다 너무 놀라고 설레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던 행복한 추억이 있다 민호 오빠 오빠는 항상 제 힘이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어요 솔로 앨범 나온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기뻐요 내년 샤이니 15주년 때 또 만나러 갈게요 실물 보고 너무 떨려서 본의 아니게 우리 민호 선배님 인사를 무시하게 되는 무시하게 되기 못하게 모르게 깜빡 지나치게 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본인 사연인데 되게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이런 적이 좀 있어요 몇 번 약간 특히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데 막 지나치게 되고 뭐 그런 식도 있었고 몇 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흐뭇하게 좀 바라봤습니다 사연을 아 근데 너무 귀엽네요 근데 진짜 이게 준비했던 말이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손에 적어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고 그런 거 볼 때가 저는 감동해요 엄청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신 아마 주인공 분도 분명히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뭔가 오늘의 소중한 추억을 눈에 담아가고 싶은 마음도 크셨을 텐데 아마 저를 배려해 주신 걸 거예요 내가 당황하는 이 모습이 혹시나 이 사람한테 신뢰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모습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저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손을 끝까지 흔들어 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 스윗 아니에요 우리 나비님께서 웬디님 연기 대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기 잘하면서 뮤직비디오 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는 안 돼요 왜요? 저 일단 표정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하다가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해서 감독님이 시키세요 아 저 진짜 이거 일단 해보긴 하는데 분명히 이거 안 되실 거다 해서 해요 그러면 감독님이 끝! 네 접읍시다 언젠가는 우리 승한 씨의 연기를 보는 그날이 오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호 선배님의 실물을 보면은 제가 지금 자주 오랫동안 보고 또 지금 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실물을 보면 놀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정말 진하고 일단 사슴상이라는 게 정말 순수하고 뭔가 이렇게 막 말똥모나 이렇게 똘망똘망 괜찮아요 이해했으면 된 거야 뭔지 알겠죠? 긴장해서 그래요 지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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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엄청 크고 빨려들어 갈 거 같은 거예요 팬사인을 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거리가 조금 있지만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팬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인을 받으려고 CD를 드리면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진짜 아무리 적어도 준비했던 말들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약간 빠져들 것 같은 이목구비세요 웬디씨도 그래요 화장을 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웬디씨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또 이런 목격담도 있습니다 권소영님 2012년인가 우연히 강남역에서 아름다운 그대에게 촬영 중인 위노군을 봤어요 너무 잘생겨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온 신곡 노화조를 들으니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2012년이면 10년 전이네요 10년째 심장이 멈춰있다가 다시 감사합니다 소영님 제가 2012년 10년 전에 제 첫 주연 드라마였는데 그때 그때 멈추고 지금 다시 뛰면 좀 괜찮으신가 약간 멈춰있다기보다 약간 약간 느리게 뛰었다가 느리게 뛰었다가 지금 멈춰 아이고 다시 제가 또 빠르게 또 뛰기 시작해서 좀 다행입니다 네 우리 이런 문자가 와 있는데 이거 제가 말고 선배님이 읽어주시래요 어 5251님 네 최민호씨 항상 드라마 작품을 할 때마다 옷을 벗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아 아니 진짜 갑자기 작가님이 그런 장면을 만든다니까요 아 없었는데? 네 근데 이번 드라마 같은 제가 이제 곧 12월 23일에 곧 넷플릭스를 통해서 네 이제 작품이 오픈되는데 네 아니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이 노출신이 어 그래서 계속 노출을 안 하려고 저는 진짜 엄청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졌죠 어 그래서 노출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요청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요청이 왔다 네 반대로 요청이 온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약간 조금의 노출이 있어서 그 노출이 조금씩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요청이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요청을 이게 아 노출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는 제가 이렇게 노출이 없었는데 네 드라마에서는 사실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그냥 아예 상의탈의를 하고 나와요 아 그래서 저도 민망해요 네 저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민망해라 민망하시니까 저희 노래 한 곡 좋아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되게 좋다고 했던 아 네 우리 선배님의 두 번째 트랙이죠 네 런아웨이 피처링 제미나이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민호 선배님의 런아웨이 피처링 제미나이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네 네 아 이 노래 처음 멜로디 딱 들어갈 때부터 와 뭐지 왜 이렇게 좋지 이 곡은 듣자마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쓰겠습니다 와 제일 먼저 킵해놨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목소리 톤이랑도 되게 잘 맞고 가사랑도 이 노래랑 가사랑 잘 맞는 그 멜로디 라인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 제가 가사를 썼거든요 야 네 알고 얘기한 거죠 솔직히 말해봐 아 진짜 몰랐어요 와 대박인데 진짜 몰랐어요 이것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 가사 이거 이 곡 가사 원래는 제가 보통 약간 가사를 좀 서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약간 뭔가 시적 표현을 좀 쓰려고 그러고 근데 이 노래는 부르기 편하게 데모랑 제일 비슷한 발음으로 내가 썼어 그래서 뭔가 다 흘러가듯이 되게 숨처리도 그렇고 모든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끌림이 스치미 이것도 약간 영어 발음에서 와서 이걸로 끝맺음이 그 뭐 뭐 this is 뭐 이렇게 가이드가 되니까 최대한 그거에 맞게끔 가사를 좀 썼죠 그래서 이 리듬감이잖아요 이 노래 계속 이런 리듬감이 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니까 맞아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더 꽂히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데모를 들었을 때 좋은데 이 가사가 조금 그렇게 됐으니까 가사가 붙으면 이게 한국말이 좀 갇진 발음들이 있어서 갇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곡은 그거를 좀 배제하려고 제가 좀 그 진짜 데모랑 최대한 비슷하게 썼어요 오 진짜 몰랐어요 진짜 맹세 오 맹세 오 나는 이걸 끌어내려고 한 건가 해서 아 진짜로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좋습니다 너무 좋다 저희가 너무 오래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잘 못 듣고 돌아오는데 오늘의 노래는 제일 너무 넌 이건 완전히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제일 많은데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래는 제일 많은데 너무 많이 누구를 그런 게 진짜 너무 너무 높아요 그런 느낌이라 너무 많은데 넌 너무 많은데 나의 노래는 감사도 넌 너무quinag Finland이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선 사연에서 언급했던 내년에 우리 샤인 선배님들 15주년이죠. 벌써 15주년입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요. 제가 2008년에 데뷔했으니까 저희 레드벨벳은 이번에 8주년이었어요. 알고 있죠. 15주년 아직 멀었네요. 아니요. 비슷해요. 에? 아직 멀었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15주년이 왔고 멋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막내가 군생활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군배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5주년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내년에 샤이니 앨범을 잘 준비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도 꼭 제가 영수에 꼭 나가자고 얘기 꼭 해놓을게요.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나와야지. 아 정말. 우리 이혜린님께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올해의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뭐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첫 솔로 앨범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올 거의 5월 거의 6월까지 찍었어요. 찍은 이제 드라마가 또 오픈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시기가 딱 왔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만큼 이번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표라기보다는 또 무사히 건강하게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또 별 탈 없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5479님께서는 본업 잘해서 좋다 내 가수 자랑스럽다 체육인 안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요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고2 때 데뷔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솔로 앨범도 좋고 또 연기하실 때도 좋고 다양한 방면에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최유미님께서 민호 관절 잘 챙겨 우리 50주년도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유미님 뭐 관절 아직 너무 쌩쌩해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좀 많이 멀쩡하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많이 멀쩡하다 좋습니다 SML 민호 선배님 편 벌써 마칠 시간이 이렇게 훅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영스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짜 너무 나오고 싶었고 편하게 음악 얘기도 하고 근황 얘기도 하고 그리고 웬지가 영스를 한지 그래도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못 나오고 사실 제가 듣는 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라디오 듣는 건 좀 좋아해가지고 감사해요 그래서 들었는데 꼭 나와야지 나와야지 했는데 아 잘됐다 이거 솔로 앨범 나오면 꼭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꼭 제가 뭐 큰 힘이 될 수는 없지만 큰 힘이에요 아니 응원해주고 싶었고 너무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제가 용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뭐 칭찬을 좀 하자면 우리 웬디씨가 진짜 천사예요 천사고 진짜 착해요 그리고 진짜 남들을 너무나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너무 인성도 좋기 때문에 이런 후배를 제가 어떻게 안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끼는 후배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잘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지금처럼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뭐 신곡 홍보건 뭐 드라마 홍보건 필요 없고요 우리 웬디 우리 웬디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영스 가족 여러분들이 끝까지 웬디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핀디님과 작가님들도 우리 웬디 잘하잖아요 짱이잖아요 진짜 감동 우리 웬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챙겨주는 선배님들 다 너무 잘 챙겨주시긴 하지만 너무 항상 편하게 대해주시고 대기실에도 막 놀러와주셔가지고 편하게 막 대해주시니까 저희도 서술없이 막 잘 대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 같이 했잖아 음악방송 네 그러니까요 사실 대기실 놀러간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거 빨리 홍보해라 압박내려고 갔어요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아니 그거였어 아니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저희 레드웨벳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선배님도 진짜 너무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어서 너무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걸 보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죠 아니 아니 충분히 인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뭘 배워 아니야 배웁니다 나보고 배우면 안 돼 배워요 많이 배웁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나는 몸에 화가 많고 열이 많아가지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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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항상 이렇게 열정 열정 이번 앨범의 네 번째 트랙이죠 듣고 민호 선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꿈이 아니라고 해줘 너에게로 빠져버린 heart 영혼까지 잠기도록 데려가줘 너의 waterfall Take me underneath your waterfall You bet baby 물기어린 그 손짓 자꾸만 다른 세상으로 날 calling 투명하고 신비로운 물결처럼 요동쳐 너의 유혹적인 불똥 부르고 짙게 퍼져가 퍼져가 멍하니 널 바라봐 바라봐 위험한 걸 알지만 알지만 무력하게 널 홀려놔 홀려놔 Oh yeah 부서질 땐 유리 같은 잔상 수면 위로 입을 맞춘 순간 꿈이 아니라고 해줘 너에게로 빠져버린 heart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